여기 미국의 한 초등학생의 방학 계획이 적힌 노트가 있습니다. 살짝 들여다보면 집안일 도와드리기, 어른 도와드리기, 집 지붕 고칠 때 도와드리기, 페인트 칠하기, 정원 가꾸기. 이 노트의 주인공은 집안일을 도와드리는 게 방학 때 아이들이 할 중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방학 기간 동안 어떤 집안일을 도왔는지, 느낌이 어땠는지를 기록하는 게 방학 숙제이기 때문이죠. 캐나다의 한 학생은 여름 캠프에 가거나 물놀이를 하고 집에 돌아오면 간식을 먹고 TV를 시청하거나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을 읽습니다. 이탈리아 해변 마을의 고등학교 교사인 체사레 카타는 페이스북을 통해 학생들에게 내준 방학 숙제로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가 내준 방학 숙제를 보면 가끔 아침에 혼자 해변을 산책하라. 최대한 책을 많이 읽되 읽어야 하기 때문에 읽지는 마라. 부정적이거나 공허한 느낌을 들게 하는 것, 상황, 사람들을 피하라. 슬프거나 겁이 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최소한 한 번은 해가 뜨는 것을 보아라. 욕하지 마라. 우리 수업에서 필기했던 것을 다시 훑어보라 등 우리의 예상을 뒤집습니다. 방학 동안 이런 숙제를 하고 나면 학생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죠?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난 3월 중국에서는 한 10대 소녀가 방학 동안 숙제를 다 끝내지 못한 것을 비관해 아파트 15층에서 투신 자살을 시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녀는 구조대의 구명 쿠션 덕에 목숨을 건졌는데요. 방학에도 학생들이 받아야 하는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극단적인 문제는 없었지만 공부가 전부인 우리 학생들의 계획표도 영어 특강, 수학학원, 선행학습, 특별과제 등으로 빼곡할 겁니다. 프랑스는 방학 숙제가 없는 나라로 알려져 있죠. 프랑스의 한 중학교의 프레데릭 위장 선생님은 평소에 학생들이 하루의 절반을 학교에서 보내는 만큼 방학은 가족들과 식사하고 대화하도록 배려하는 시간으로 보고 무리한 과제나 공부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방학 숙제가 없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 같습니다. 세상을 배우는 시간 방학 우리의 아이들은 집에서도 학교처럼 지내고 있지는 않은지 아이들이 방학을 제대로 보낼 수 있도록 고민과 함께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